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윌 사진만국사 최현나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조선 전기의 왕들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바로 조선 후기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왕 순서는 여러분 외우고 오신 거죠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게요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 광인효연숙경영정 순원철고순 그쵸? 막 귀에 맴돌 거예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도 자 오늘은 조선 후기의 왕을 얘기를 할 건데 전기와 후기 임진왜란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선조 다음에 광해군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해군은 좀 안타까운 왕이에요 선조한테 되게 미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이 죽여했을 때 선조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했습니다 아 나는 영창대군을 올리고 싶었는데 어린 영창대군과 나이벌 의식을 가지다가 결국에는 영창대군을 타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영창대군은 증살당했다 뭐 이런 예가 있잖아요 찜질방처럼 아랫목을 막 따뜻하게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을 안 주고 탈진시켜서 죽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뭐 이렇게 사사시킨 뭐 임목대비로 유폐했다 폐모살째 이를 나중에 쫓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해군입니다 어쨌든 광해군은 즐기하자마자 뭔가 전후 복구책을 하는데요 기존의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탔잖아요 그래서 창덕궁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바로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합니다 임진왜란 때 다친 사람들도 있고 여러가지 의학적인 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한 것도 광해군 때입니다 누가 살았고 죽었는지 토지가 뭐가 남았는지 호적과 양안을 정비하고 제대로 세금을 걷고 그러면서 그 전에 사대사고 역사책을 보관했던 사대사고가 전주사고 빼고 다 불탔거든요 그래서 다시 5대 사고를 완비를 합니다 산에다가 사고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광해군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뭐냐면 그전에는 특산물로 내던 거 토산물, 연관 굴비 내고 나주에 배를 내던 그러한 방납의 폐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산물을 내던 공납제를 어떤 식으로 바꿨느냐 대동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대동법은 그냥 쌀로 내는 거예요 방납의 폐단이 다른 지역에서 사서 내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불편하고 너무 많은 세금을 내다 보니까 결국 대동법 그냥 쌀로 내라 쌀이나 화폐나 옷감으로 내라 대동법 광해군 때 실시했다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때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담당했던 그러한 관청이 선예청입니다 선예청을 통해서 대동법을 실시했다 그리고 또 광해군 하면 중요한 건 중립외교예요 이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명은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떠오르는 게 후금이 떠오르는 거죠 후금은 결국 여진족이 세운 국가예요 후금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명나라는 떨어지고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양쪽 다 중립을 지키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계속 명하고 친흙을 지내면 후금이 우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이 너네가 임진왜란때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 지원군 보냈으니까 나도 도와줘 일단 지원군은 보내요 그런 다음에 강홍립 장군에게 분위기 봐서 잘 처신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금한테 우리는 원치 않은 출병이었어 우리는 프렌드 이러면서 결국 우리가 투항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랑캐랑 어찌 손을 잡느냐 이러면서 광해군의 중립외교 아까 앞서 말했던 폐모살제 이 두 가지 이유로 쫓겨난 겁니다 그렇게 쫓아낸 게 바로 인조반정이죠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올렸다 해서 인조반정 자연스럽게 인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인조가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인조는 서인들이 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서인들은 친면배금 정책을 펼칩니다 친명, 명과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거예요 오랑캐라고 근데 후금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 인조반정의 1등공신이 안 돼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이괄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데 이괄의 잔당들이 후금으로 도망가서 지금 군사력 최하다 빨리 차라리 조선을 쳐라 이런 식으로 후금한테 얘기를 했고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죠 후금일 때 쳐들어오면 정묘호란 그리고 나서 이제 후금이 아예 중국까지 차지해서 청이 됩니다 청일 때 쳐들어온 건 병자호란이죠 불쌍한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5일간 항전하다가 결국 삼전도에 굴욕을 당하죠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고고드래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 이마에 피나고 짜증나 이러면서 결국 인조는 그런 식으로 굴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효종으로 넘어갑니다 효종 때 서인들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인조가 굴욕을 당했네? 하지만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들의 이런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북벌을 외칩니다 오히려 명예 원수를 우리가 갚자 북벌! 막 이러면서 북벌을 추진을 해요 효종 때 북벌을 추진하면서 어영청이라는 이런 군대에 조총 부대를 만듭니다 이거는 실제로 전쟁을 하려는 것보다 서인들의 액션이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총 부대를 만들었었는데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청나라가 야 니네 지원금 좀 보네 우리 지금 러시아랑 싸우니까 그래서 러시아랑 청이랑 싸우는데 우리가 오히려 청을 도와줘 그게 바로 나선정벌입니다 나선정벌 때 우리가 오히려 청을 치려고 했던 조총 군대가 크게 잘 싸우거든요 그래서 뭔가 북벌의 가능성을 봤다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효종 다음에는 현종이죠 현종 때는 여러분들 두 차례의 예송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현종은 되게 피곤했을 거예요 신하들이 막 계속 쓸데없는 걸로 싸우니까 바로 무슨 문제냐면 효종이 죽었을 때 그리고 효종비가 죽었을 때 왕실에 가장 우더른이신 자위대비가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1년 입느냐 9개월 입느냐 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모시중원디 하겠지만 그것은 약간 왕권과 약간 신하권의 싸움이었어요 기싸움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기해 예송, 가빈 예송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 한능검에서는 예송은 항상 1년이 이겼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기해 예송, 가빈 예송 기해 예송 때는 서인이 이깁니다 하지만 가빈 예송 때는 현종이 좀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남인의 편을 좀 들어줘요 서인은 신하들의 입장 남인은 좀 왕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차례 예송이 일어난 게 현종이다 자 이렇게 현종 때 예송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숙종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싫어하는 황국이 일어납니다 이 황국은요 숙종 때 다 일어났는데 숙종의 여자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으로 공부하면 좋은데요 일단 앞에가 기해 예송, 가빈 예송, 기갑이었잖아요 여기서는 경기갑이에요 기갑, 경기갑 바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인데요 먼저 경신왕국은 사실 허적이라는 남인이 너무 막 기세등등해가지고 임금만 쓸 수 있는 기름천막, 유학이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허락을 받지도 않고 먼저 빌려버린 거야 숙종이 빌려주려고 했는데 숙종이 열받았네? 요즘 남인들 너무 성 넘었네 한번 싹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또 허적의 서자였던 허견이 또 역모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이제 굴비에 엮듯이 엮어가지고 싹 다 남인들을 처리한 게 그것이 바로 경신왕국입니다 이랬을 때 남인들을 죽일 거냐 유배만 보낼 거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져요 서인들이 늙은이들은 노론, 송시열 젊은이들은 소론입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사왕국인데 기사왕국의 주인공 바로 장희빈입니다 장희빈이 너무 예뻐 장희빈이 아들을 낳다마자 원자로 채풍하겠다 2개월도 되기 전에 응애응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송시열이 아니 인연왕후가 젊은데 무슨 벌써 원자 채풍이냐 죽어라 그래서 송시열은 사약 먹고 죽게 되고 기사왕국은 장희빈이 올라가죠 장희빈은 남인계열이에요 그래서 남인이 업되고 서인들 인연왕후 폐위되고 그것이 바로 기사왕국입니다 나는 장희빈의 기사가 될 테야 이런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기사왕국 자 그 다음에는 숙종이 인연왕후에게 좀 미안한 거야 그러다가 새로운 여자가 또 나타나죠 숙빈 최씨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를 또 좋아하게 되면서 장희빈 너무 나한테 집착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결국에는 인연왕후를 보기시키고 장희빈을 쫓아냅니다 왜냐면 장희빈이 인연왕후를 막 무고한 저주인형 이런 거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장희빈은 사사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황국 갑술 황국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예송부터 기갑 경기갑 그리고 서남 서남서 이런 순으로 이긴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 진검다리식으로 공부하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왕은 바로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이었습니다 경종은 어릴 적부터 좀 약했다고 해요 야사에는 장희빈이 죽기 전에 경종에 영 좋지 못한 곳을 꽉 잡아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 내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남아 있잖아요 경종은 몸도 약했고 결국에는 금방 죽게 되는데 경종 때는 노론과 소론들이 한창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노론들은 연인군 바로 영조를 올리려고 노리고 있었고 소론들은 경종 편을 들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알아둘 필요는 없지만 신임사화라고 해서 그러한 짜잘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치만 경종은 죽게 되는데 이 경종이 죽음 위에는 또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간장게장과 생감 영조가 간장게장과 생감을 경종에게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식의 유언비어가 퍼지게 되죠 이 간장게장과 생감은 상극인 음식이라고 해요 저도 아직 먹어보진 않았어요 죽을까봐 약간 복통을 일으킨 음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조는 죽기 전에도 그랬어요 나 간장게장 내가 보낸 거 아니야 나 인산차만 보냈어 라고 영조는 억울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경종이 빠르게 죽고 경종이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숙빈체시아들 연인군 바로 영조가 올라가게 되죠 영조는 즉위 기간이 정말 길어요 영조하면 영조정조 우리가 탕평책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조는 죽이하자마자 이인좌에 난 일어나고 간장게장으로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일어나고 붕당 싸움이 너무 심하니까 짜증나 나 이렇게 극단적인 신화들 너무 싫어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온건한 인물을 등용하겠다 이런 식의 탕평책 평등하게 잘 지내보자 이런 의미예요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성균 간의 탕평비를 세운 것도 영조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식의 붕당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붕당이 일어난 게 이조전랑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조전랑의 권한을 또 약화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붕당의 원인이 되는 서원을 정리하고 살림이라고 해서 젤리아 세력이 있거든요 살림이라는 거는 선비 중에 가장 유명한 살림인데 그 사람 한마디가 여론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에요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러면서 영조는 도성을 정비합니다 수성유놈이라는 걸 발표해서 내가 이게 한양도성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능검에 꼭 나오는 준천사 청계천을 정비하는 준천사를 설치했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조 때는 또 편찬 사업도 좀 어려운데요 속제가 들어간 게 많아요 속대전, 속오레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의 속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조오레이의 속편, 속오레이 경북대전의 속편, 속대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조 때 균역법 중요합니다 광해군 때 대동법이 중요했던 것처럼 영조는 그전에는 남자들이 군포를 1년에 2필을 내야 되는데 꽤 많은 양이었어요 이거를 절반 때 1필만 내게 합니다 그게 바로 균역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해동 때 설치했던 이 신문고를 다시 또 부활시키기도 합니다 그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조 얼굴은 못 봤지만 왠지 잘생겼을 것 같고 드라마에서도 엄청 잘생기게 나오는 또 정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선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인데요 정조는 딱 직위하자마자 사이다를 날려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난 니들이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강력한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그런 식으로 노론을 견제를 하는데요 정조의 개혁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진 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규장각은 정조의 개혁기구예요 그러면서 규장각에는 서울 출신도 이렇게 등용할 수 있게 규장각 검서관이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인물들 바레고를 지은 유득공이라던가 이덕무, 박재가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장각에서 뭐를 실시했냐면 아무리 하급관리라도 내가 재교육시켜서 쓰겠다라는 초계문신제를 실시한 것도 정조입니다 그리고 정조는 사실 계획도시로 수원에 화성을 쌓고 그러면서 수도로 옮길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수원에다가 사도세자의 묘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수원 화성 행차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잘못한 걸 기억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으로 그런 걸 이용을 한 거죠 수원 화성을 지을 때 바로 정조의 남자 정약용의 거중기를 이용해서 빨리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조는 경제성장에도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자유롭게 상업을 할 수 있게 유기전을 제외하고 금난정권을 폐지합니다 금난정권이라는 건 난전 돗자리 깔고 판매하는 거 못하게 했던 건데 너네 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거 바로 신의 통공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정조도 사실 편찬서적이 정말 많아요 그 전에 속대전을 다시 또 업그레이드해서 대전 통편을 짓고 그리고 정조가 무예도보 통지라고 해서 정조가 수원 화성의 외형으로 두고 있는 정조의 친이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거든요 장용영들이 훈련 교본으로 썼던 무예가 들어가잖아요 무예 도보 통지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조의 아들인 순조가 직위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정조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순조가 또 어린 나이에 직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조가 어릴 때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돼요 정순왕후와 정조는 막 라이벌 관계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순왕후가 정조의 남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천재교를 이용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유박해인데요 자 신유박해 때 정약용도 유배를 가게 되죠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정약전은 저기 흑산도로 유배를 가면서 자산업호를 남기죠 어류백과사전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저서가 너무 많아서 1표 2서 정도 기억해 주세요 경세유표, 목민신서, 흠흠신서 정도 자 그리고 신유박해 때 우리가 이렇게 박해받고 있어요 라는 거를 막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막 그 백서에다가 써가지고 중국으로 보내서 군사를 보내달라고 하소연한 백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사형의 백서죠 황사형의 백서는 굉장히 딱 걸려가지고 더욱더 천주교에 대한 탄압만 강해졌다라는 거 그런 순서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유박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순조 때는 이 안동김씨가 정권을 잡는 세도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순조, 헌종, 철종, 순원철 시기에는 3대 60년간 세도정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순조 때는 신유박해 다음으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요 이 홍경래는 서북민들의 차별 사람들이 우리를 평안도 놈이라고 부른다 이러면서 평안도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열받아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헌종인데요 헌종 시기에도 역시나 왕권은 약했고 풍양조씨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여전히 세도정치가 이어졌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 세도정치 시기에는 비변사가 최고기구가 되었다 이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모두 장악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헌종 때는 두 번의 박해가 있었는데요 바로 기해박해와 병호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후기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철종입니다 이 철종 때는 그래도 큰 사건이 꽤 일어났는데요 철종 때도 여전히 세도정치는 이어졌고 이때도 안동김씨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 세도정치 시기에는 세금을 무리하게 많이 걷는 삼정의 문란이 심각했는데요 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농민들이 이렇게는 못살겠다 막 이러면 일어나가지고 진주농민봉기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이 돼요 그것이 바로 임술농민봉기입니다 그래서 철종이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난 건지 좀 알아봐라 이래가지고 안핵사로 박규수를 파견을 하는데 삼정의 문란 때문이라고 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럼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해 주자라고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후기왕이 이렇게 출제가 됐는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여기 봤을 때 만천명을 주의농자서 아 이거는 정조가 나는 작은 냇물이나 큰 강이나 모두 비치는 달이다 라고 정조가 문집에다 쓴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가 지은 것으로 군주를 하천에 비치는 달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초계문신제 나오잖아요 아 초계문신제 정조 캐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정조로 문제를 풀면 1번의 정답 바로 나오네요 친위부대로 장용형을 설치하였다 자 그리고 2번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광해군이었죠 3번 우리역법서 칠정산 이건 세종의 업적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해통 대전해통은 흥선대흥군이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직전법을 제정한 건 세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조선 후기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조선 전교와 조선 후기는요 같이 공부를 한 번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에 이렇게 출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거의 조선에서 나오는 문제에 거의 진짜 3분의 1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왕은 좀 모르겠는데 이 단어는 낯선데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바로 에듀윌 한국사에 제가 심화경이 다 올려놨잖아요 그 범위를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나중에 한나쌤의 오예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유일아